처음으로 채권형 펀드에서 ESG 유형을 출시를 한 펀드이기 때문에 더 특별한 사항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기준금리도 계속 오르고 프레딧 스프레이도 계속해서 변동이 심했는데 저희 펀드가 좀 좋은 성과를 냈던 거는 적절한 리스트랄이 빼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에너지 펀드가 에너지 펀드에서 1년 첫 해에 좋은 성과를 받게 돼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펀드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에도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이 많이 높아져 있고 아직도 앞을 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에너지 펀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펀드들로 수익자분들에게 좋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달러에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중에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랜 레코드를 우수하게 쌓아가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자산운용인 ESG에 관련된 펀드를 특별사무으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의 예리로 앞으로 우리자산운용이 우리 자본시장에서 가장 ESG를 선도한 그런 운용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금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퇴직연금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서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자산운용은 앞으로도 변화 없는 투자 철학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 고객분들의 기대에 불과하는 최적의 투자 상품을 제공하겠습니다. 짙장가 잘 1989개업 rattling 또한 최적의 합리의วก 한화의agar avni 자산운용은 앞으로도uments층이 그러므로 실제적인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맞춰서 실제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보직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